그동안에 몇 년 동안 많은 활약을 했고 특히 올해는 대단한 활약을 했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는 주연을 할 수 없는 그런 이런 인상인데도 진짜 많은 후배들에게 많은 연기를 준 그런 배우이기도 하고요. 진짜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. 어제 박중훈씨가 오늘 안 왔죠. 박중훈씨가 밤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. 형님 저 변호인 맞죠? 변호인 영화 지금 보고 왔는데 제가 좀 함부로 대한 그런 후배인데 진짜 존경스럽습니다. 오늘 이 영화를 보고 진짜 존경하려고 했습니다. 할 정도로 이 선배가 성광호씨에게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아직 저도 영화는 못 봤지만 진짜 대단한 배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올해 올해 우리 영화를 잘 끌어가는 그런 배우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또 만나시게 되면 많이 좀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